같은몰로 곧 갑자기 ㅎ 웃음 걔 나를 바꿀 거야 삼촌 삼촌 이렇게 삼촌 우리 미용소 이뻐 유튜브 하고 생긴 버릇 박스를 매우 매우 좋아하게 돼 근데 이거 뭐 너희가 좋아하는 거 보다 형 누나가 좋아하는 거야 너희도 좋아했으면 좋겠다 rows 바다 손 대리 봐봐 ? 다르긴하다 아껴어놔 봐 손대리 봐봐 다르긴 하다 이거 화 하나 만들었어 무슨 소리 무리수 난리지마 아껴어놔 아 뭔데 이렇게 좋아하는데 새거면 다 좋아 아 이게 너무 좋다 새거면 다 좋아 새거 새거 택배 자기네거 새거면 다 좋아 그럴줄알 왜 그럴줄알 재는 진짜 욕심잘이야 과장님꺼야 진짜 일곱하시네 이거 뭐하는거야? 너네가 쉬워 그럼 형아 누나 대신에 그럼 되겠다 너네가 이거 쉬우잖아? 커버? 유튜브 100만가? 1억 뷰 가능하다 너희 빨리 해봐 곰곰 너 똑똑하잖아 해봐 이거 우리가 기존에 쓰던 거였어 나 이게 왜 이렇게 생겼는지 몰랐는데 쟤리 요 쟤리 올라? 옳지 이제 요거 해야돼 쟤리 잘하네 기존에 있던 계단들 철수 오케이? 봉이? 인정 색깔 두개 이제 요거 설치해봅니다 음.. 우리 거실에 뭐 넣을까? 선택을 많이 하자 쟤리야 뭐로 할까? 아 쟤리가 어떤 곳으로 올라가 먼저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쟤리의 선택은? 어? 아 핑크 남자면 핑크지 내려봐봐 쟤리는 잘한다 쏜살 같애 쟤리는 금방 넘었지 쟤리 쟤리야 잘한다 쟤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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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쟤 쟤 그 쟤 아 극 곤방 친해질거에요. 계단을 통해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. 적응력 하나... 붙어버렸네요. 안 미끄러진다. 잘 해야지! 솔직히 definesésus. deadline 브이십iasm 승cks Taco 보기만 해 극복 같이 쓰는거지! 욕심소린다고 별일이 아닙니다. 이건 계단이지 집이 아니에요. 그래 같이 써. 자 이제 놓자. 같이 쓰는거. 자동차네 자동차. 대리 컴온! 옳지! 대리 여기로! 대리! 진짜 잘하지 대리. 소파 한 번 해보실래? 소파야 쉽지. 고! 자 잘 안 돼 이제. 옳지. 옳지. 될체. 야아 rub. 우와. yarn class. 시전을 헤어下次 부족 . 오실킬. 샥. 하루이 만으로가! reaction. 나 Guatemala 28 vu Parlament. broken now. 마 Centers weten!! 그래서 저녁을 놀라는 desk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